1, 2, 3, 안녕하세요 마다야? 1 다시 한 번만 1, 2, 3 안녕하세요 이제 트레저의 입주년을 트레저 매니ki와 함께 즐기는 트레저의 방학 2020 에어 이번 릴레이 V LIVE의 아사히 아사히입니다 네 저희가 이거 나온 걸 보고 싶었는데 사실 어떻게 하는 거죠? 왜 안 나오죠?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봐도 되게 곱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재현병이잖아요 재현병이잖아요 저희가 아니잖아요 네 뭘 하는 거죠? 네? 미션? 미션 하죠 저희 이제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1주년 정말 1주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오래오래 오래오래? 계속 함께해줘서 함께해줘서 아자스 행복하세요 여러분 하이 시야와서 사이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저는 사이형 때문에 불편합니다 저는 아 저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어 죄송합니다 아 네네 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에요 무엇이냐면요 네 자 이게 앞에 형들이 보셨다시피 여기 앞에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예 종이입니다 오늘 할 일은 종이를 종이를 뽑기 네 뽑기 네 그러면 저부터 한 거는 아니요 저부터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하죠 좋은 사람 네 네네네네 이게 행동이고 이게 말이겠죠 아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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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면 아 반대 아니죠? 아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아 봤어요? 네 다리뽕이 다른 거에요 다른 거에요 네 여러분 전 알고 있어요 지금 티셔셔 메이커랑 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저 뽑을게요 여러분 네네 제가 뽑은 거 형이 보세요 알겠죠? 알겠어요 잠시만요 다시 볼게요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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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보여요 보여요 너랑 색이랑 살짝 네 보여요? 네 아 어떡해 시작해보세요 마지막 네 아 이거는 너무 시간돼요 춥다고요? 아니 어려워요 어려워요? 네 그러면 이제 이제 형이 네 그럼 제가 이제 이거 미션이 실패할 때마다 벌칙이 있죠? 음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 아 요렇게 그러면 약간 이건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이거 상어랑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럼 맛보기로 한 번 제가 씌워드릴게요 야 이런 모습이다 약간 아니요 나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맛보기 한 번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수하면은 알겠어요 아 네네 문짜라 아주 아 네 문짜라 자 네 그러면 뭘 하는 거죠? 뭘 하는 거죠?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벌칙을 시키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번호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하면서 이걸 하면서 이제 벌칙이 이거 이걸 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하는 거 이걸 하면서 이제 네 이걸 하면서 이거를 하면서 네 이거를 아 네 간대 간대 이렇게 이거를 뒷면이 어떻게 생기실지 또 눈 마시는 거 아니요 일단 해볼까요? 네 알겠습니다 이름 지금 네 아시다 이름 아사히 아니죠 아 네 아사히 아사히 네 네 그러면 지목 프로필 나와 영화 취향이 잘 맞는 멤버 멤버다 아사히 그니까 이제 제가 벌칙을 한 거잖아요 그걸 했었던 거 형 형이 알죠? 제가 못 들었네요 뭐 확 드리면 되는 거죠? 드리면 주세요 드리세요 네 드릴게요 네 드리세요 뭐 일단 뭐 간단하게 네 네 처음에 출까라고 처음에 출까라고 처음에 출까라고 아 네네네 아니 네 이거를 이거를 아니요 목도리가 아니잖아요 네 뭐라고 쓰이는 거야? 선생님 축하해요 그리고 형 표심이 이쁘다 이거 표심이 이쁘다 네 네 초록색 고맙다 네 아 네 코드 나와 영화 취향이 잘 맞는 멤버다 아 네네네 잘 맞는 멤버 아 잠시만 난 이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와 나 나 나 그니까 그러면 네 저는요 저는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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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잖아요 영화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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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? 네 저는 저보다 얘기할게요 네네네 저는요 네 누구 지금 영화 볼 때 루토랑 있는 게 루토랑 있는 게 좀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하루토로 할게요 네 저도 너무 하루토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죠 이거 혼자 보는 거 아니야? 맞아요 저는 혼자 보는데 이게 꼭 한 명이 해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숙소 멤버 맞아요 누구였죠? 우리 숙소 멤버는 뭐였지? 저기가 제이어리 제이어리 네? 안 나온 거 같은데 작아 제이어리 한 명을 가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무슨 거 같은데요? 귀 만지기다 무슨 거 같다고 나 귀 만지기지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닌데요 맞췄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귀 적당히 만질게요 안 만졌어 알겠습니다 귀 만지기 네 근데 평소에 귀를 안 맞아 형 머리 쓸어넘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멤버들 중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맞췄으니까 하나 더 뽑으면 안 돼요 이게 맞췄어? 네 하나 더 뽑아주세요 이게 귀를 형이 잘 안 만지잖아요 그러면 저거 만질게요 뭐지? 아니 아니 아 네네네네 아 네네네네 아니 맞췄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뽑으면 다시 뽑아주세요 아 이게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갈게요 대단히 저 안 보여요 지금 다시 뽑아주세요 어려워요 아 다시 뽑아주세요 아 이거 너무 약간 형이랑 안 어울리네 6개로 뽑아야 되나 아니 아니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고르 뽑을게요 내가 고를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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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음? 뭐 뭐 맘대로 해야 돼 빨리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또 또 또 또 또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나라 물론 네 그러면 제 여기 네 제 여기요 그리고 멤버들 중 가장 먼저 70 멤버 저는 이건 근데 저는 저는 네 기먼지 그런데 다시 기먼지 그런 이렇게 뭐지 알겠다 이제 이제 알겠다 제가 시대를 해봤거든 방금 방금 해봤거든 네 이렇게 그게 뭐예요? 그게 뭐예요? 그거 맞죠? 그거 맞죠? 그게 뭐예요? 알겠어요 자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네네네 멤버들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친해진 멤버 이건 아무래도 제가 연습생 생활을 일단 도쿄에서 좀 했으니까 소중한 얘기죠 그때 네네네 여시 형이 네네네 잘 말을 걸어졌어요 아 예 여기서 여시 형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저는 이제 익산에서부터 익산 익산에서부터 익산에서부터 네 같이 사고 가야죠 네 마사이 형으로 아니 샤안 정우 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자 빨리 갈까요? 가장 특이하게 핸드폰에 네 소중한 멤버는 특이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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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너무 정상적으로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정상적이래요 저희는 형이 정상적이래요 형이 정상적이래요 가장 특이하게 핸드폰 이거 많은데요 네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된다니까 네 많은긴 해요 그래요? 네 근데 저는 한 명은 딱 그거예요 루토 형을 하루하루하루 하루하루 표현을 했어요 아 아 이름 사진이 아니라 네 아 사진인 줄 알고 사진 사진을 저장하는 줄 알고 아뇨 아뇨 이름 네네네 어 이름 네 이름 이름도 전화 주시잖아요 저 없으면 저는 루토로 가겠습니다 저는 없어요 제 역이면 민재역 네 박종원 박종원 저는요 소중한 감사합니다 네 요즘 멤버와 새롭게 시작한 취미가 있다면 취미요 그거 요즘에 또 새롭게 시작한 취미요 형은 근데 방 꾸미는 취미가 개석이죠 그쵸 그깔아 뭐 잠시만요 근데 저는 지금 제 금지어를 좀 빨리 알고 싶거든요 근데 아까 나와 영화 취향이 잘 맞는 멤버라고 했을 때 띵 했거든요 할 거 없어요 띵 해주세요 그러면 나와 영화 취향이 맞는 나와 영화 취향이 잘 맞는 나는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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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와 영화 취향이 잘 맞는 저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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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가 아니고지 내가 아니고 어 취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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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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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난 취향이 와 와 와 와 아니요 아니요 지금 3개 다 있는데 네 다 다 다 뭐요? 뭐? 응? 나와 나와 너 나와 종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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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만해 어 그니까 오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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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줄게요 해 줄게 해 줄 거죠? 해 줄게 해 이거지 두 번 두게 두 개 두 개 내가 바람다니 두 개 두 개 근데 이거 이렇게 해보면 나 이제 두 개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렇지 응 그렇지 잠시만 이거가 돼 이게 좀 안전적う 내려올 수 있게 정환 네 어 이렇게 써야지 아 네 그러면 이거다 이거다 그렇게 해버리면 머리를 넘길 필요가 없어요 앞머리 때문에 넘기는 건데 이렇게 쓰면은 한 번 만졌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안 만졌어요 만졌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 앞머리 안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? 네 알겠습니다 취미요 뭔데요 계속 뭐 멤버와잖아요 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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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와 멤버와 멤버야? 와 와 정하나? 정하네 알았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스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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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요즘 멤버 새롭게 시작한 취미 계속 있잖아요 이게 네 그쵸 이게 뭐 저 인테리어 근데 이게 멤버들 하는 게 아니라서 그쵸 게임? 게임? 요즘 그거 하고 있어요 뭐예요? 올림픽 올림픽이요? 요즘 올림픽 이런 거잖아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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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그거를 집에서 이제 뭐 배구랑 뭐 그런 거 한다고요? 그쵸 오케이 그 뭐 재영이 네 뭐 저는 저도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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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랑 또 아닌데 그런가요? 네 올림픽 게임에서 할게요 네 사실은 네 사실은 사실은 저요? 네 저는 저는 아 음 저는 사이형 뷰어픽을 아십니다 저는 사이형 뷰어픽이 네 네 네 5번 군것질을 자주 하는 멤버는? 군것질 네 형인데? 정환이가 있을게 그러면 아사히형이 있을게 정환이가 있을게 아사히 정환이가 있을게 아사히 어릴 때 뭐야 아사히 유가 유가가 이제 아기였을 때 형 이렇게 막 약간 돌보는 대기 돌보는 네 이번에 아사히형이 있을게 뭐하지? 유가 난이도 유가 난이도 유가 난이도 이거 뭐야? 여기서 잠깐 이거 바꾸겠습니다 이거 바꾸겠습니다 바꿀 수 있어? 네 제 맘입니다 하나 네 뭐? 그러니까 형 어렸을 때 형 어머니께서 형을 이제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런 분이 이뻐요 유가 난이도는 또 뭐야? 난이도가 이제 막 으악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부는 애들 있잖아요 아 난이도가 최상이다 네 근데 정대요 그러니까요 저도 형이랑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많이 고생하셨어요 제가 키우는데 네 엄마가 이제 많이 고생을 하셨죠 아 비슷한 점이 가장 많은 멤버 사람이 없음 없음? 아니요 가장 많은 멤버? 왜? 비슷한 점이지? 비슷한 점 네 약간 재혁이 형 너? 형이 내가 네 재혁이? 네 약간 그래? 말투가 재혁이 형을 닮아가요 근데 그게 그거야 한국에 왔을 때 재혁이랑 모두 친해졌어 그게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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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말 재혁이랑 재혁이 형을 닮아고요 저는 저는 전 누가 했을까요? 너명이 아니야 그게 무슨 점이에요? 아 네 아 네 어 어 너가 없는데 저도 없잖아 네 트레이전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트레이전이 개성이 강합니다 네 박수구나 두 개 확인 이제 이거 이걸 회사에 들고 있으세요? 네 네 한 시간 더 아니요 와 제가 다 해보려고 해서 할 게 없잖아요 이제 아니요 네 핀 하나 부수세요 알겠어요 잘 네 비슷한 점이 많은 멤버 비슷한 점이 많은 멤버 저는 그러면 도영이 형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분위기? 뭐 호인기? 호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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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저는 그냥 그냥 빼박 아사히 느낌 아사히 저는 친해지기 전에는 조금 약간 신기한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한 거 같네요 뭐야 조용한 사람일 줄 알았어요 엄청 정의요? 사행이요 정의 형이니? 사행이요 저는 어... 저는 네 아... 주... 준규 형? 준규 형이요? 아 진짜 준규 형은 손이 너무 좋았네요 준규 형으로 약간 그런 느낌? 뭐 소음을 읽는데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읽는 멤버들이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신을 쓰다 보니까 뭐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랬었죠? 김준규 형 김준규 형 김준규 형 김준규 형 네 안녕 안녕 아니요 앉혔어요 지금 지금 딱 떠오르는 멤버 방금 지나다부터 그럼 저는 방금 방금 지나간 루토 멤버들에게 일주일의 개념을 하고 싶은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눈을 가리시면 말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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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개념을 하고 싶은 한 마리 이거 들고 계셔야죠 이거 들고 계셔야죠 이거 들고 계셔야죠 아니요 어떻게 벨틱하세요 지금 이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영어들에게 일주일의 개념을 하고 싶은 말이죠 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어들에게 네 아기상어 아기상어요? 그럼 저는요 내가 너를 사랑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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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안전하겠다 네 아니요 아니요 뚜루루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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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빨리 항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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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항상 고마워요 잠시만요 이거 들고 쓰셔야 돼요 네 항상 고마워요 네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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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형 수정만 찍겠어요 사랑해요 막 떠 제가 네 수정만 찍겠어요 없어요 아 수정만 찍겠어요 네 그러면 그럼 수정 마무리를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 한번 쓴 거 한번 카메라에 보여줄까요? 이렇게 이렇게요 보이세요? 보이시나요? 보이시냐고요? 죄송합니다 보이세요? 보여요? 보이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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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정훈이 픽처 타이밍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 손이 차갑잖아요 아니요 제 손이 차갑잖아요 자 소희 어 어 아 저희는 여기서 이제 정훈 네 마무리를 다음 멤버 다음 멤버 둘까요? 개봉방 예단 정훈 아니야? 예단 정훈인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? 어 자 손박치기 호흡 아닌가요?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1주년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저희와 함께해요 와 있잖아 내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